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아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맞습니다. 저희는 넓은 운동장 같은 300평 매대 70개를 구경할 수 있는 공간 이와랜드입니다. 안 파는 거요? 아, 못 들어가는 곳이요? 다 없어요, 다 없어요. 자, 얼마나 넓은 공간이냐. 지금 이 아이는 플로리디티이고요. 제가, 맞아요. 언제 샀어요? 19년. 아휴, 박물관에나 가야 돼. 이렇게 포스나게 키웠답니다. 자, 플로리디티이고 지금 현재 판매 가능한 아이인데 제가 이 아이를 오늘 소개하려고 영상에 첫 영상을 올린 건 아니고 너무 이뻐요. 이뻐도 너무 이뻐요. 혹시 이 아이를 구매하고자 하시면 6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플로리디티를 초보맘일 때 생리를 잘 모를 시절에 그 저희 자주 가는 사사님께서 한 번만 키워봐. 생장점이 없어지고 완전히 자구가 뽕 나올 거야. 그 아이가 이 아이예요. 글씨 보면 제가 어디서 샀는지 다 알 수 있겠어요. 이 아이가 제가 초보맘 시절에 전부 다 요만한 아이를 8,000원 정도에 구매했던 아이들인데 요만한 아이, 로젯 하나짜리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컨텐츠도 한 적이 있습니다. 플로리디티는 출신드라다. 이와랜드에 오시면 역사가 많은 공간에 제가 오늘 와 있으니까 뜻깊네 그려. 이 아이는 제가 비가 오면 생각나는 흑장미 컨텐츠했던 아이 외에 장마비를 일주일 동안 맞았다가 살아나서 지금은 자구를 이렇게 많이 빼준 아이. 너무 고맙죠? 요런 아이들은 정말로 제가 초보맘 시절에 가격이 그때는 꽤 비싼 그때는 지금이 물가가 더 비싸요? 다 요기간만.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보고 판매 영상 이어가려 합니다. 요 아이가 마리아 철화 그러고 20년에 얼마에 샀어요? 4만원. 에이, 이 아이 이렇게 큰 아이? 땡. 진짜 작은 아이를 사서 지금 현재는 25cm 포트에 넘쳐납니다. 제가 여기 철화밭에 왔는데요. 야만 있어요? 누가 짜잔짠짠짠.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초보맘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가요. 국민다육이 사죠? 먼저 창을 접하거나 먼저 철화를 접하거나 그리고 이제 금을 접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왜? 금값도 저렴하고 창값, 철화값도 저렴하고 창값도 저렴하고 니깡니깡 다 저렴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철화가 큰 아이가 필요하다 하시면 문의 바랍니다. 판매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가면 요 아이들 최소한 3, 4년 이상 굳혔던 아이들이에요. 꽃처럼이에요. 저의 흑장미 시리즈? 흑역사? 오늘도 조금 전에 다녀가신 분이 아주 그냥 블랙 라인만 보면 아주 다 샀다고 이렇게 표현한 이렇게 예쁜 애기 본 적 있어요. 묵어야 됩니다. 오늘 흑장미 교배 정도 제가 갑니다. 아우 세상에 얘네들이요. 문의 바랍니다. 얘네들이요. 문의 바랍니다. 얘네들 또 판매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카시오 적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카시오 적금 제2의 또 만들었던 매대예요. 자 플로리 디테 제가 오늘 판매 영상으로 올릴 아이 그 집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맘이 급해서 구독자님께 하루만 기다렸다 영상을 올리면 될 텐데 급한 마음에 해가시면 아가야들이 어때요? 아 조금 까맣게 나옵니다. 자 플로리 디테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어 가격대 종자 포트로 보통 가격대 5,6천 원대 나오잖아요. 어 종자 포트 12cm 포트입니다. 색감요? 끝내줍니다. 물이 다 들고 그리고 플로리 디테는 정상적으로 로제심 유지되기 쉽지 않아요. 자 플로리 디테 아유 많이 천 원이야? 12cm가? 어 우리 지난번에 팔았던 그 아이는 묵었잖아요. 온천지 생장점이 전부 다 없어지고 자구가 나왔던 아이 3만 원에 팔았는데 예 그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 디테 12,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희가 아까 6만 원짜리도 있었죠? 3만 원짜리 6만 원짜리 품절 왜? 그리고 정말로 얘는 그 한여름에 물도 많이 안 빠져요. 오래 묵으면 그리 참 이뻐요. 플로리 디테 12,000원이요? 아유 구독자님들 자 시작은 꽤 불과합니다. 플로리 디테 12,000원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급한 마음은 여기서 들었어요. 급한 마음은 여기서 들었어요. 자 어떻게 여기서 들었냐면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다 핑크 오늘은 웬일이냐? 다 핑크야. 어머 너 출연 한번 해라. 얘는 세상에 누구라냐? 아유 세상에 플로리 디테 안 팔리게 생겼네. 하나, 둘, 셋, 네. 로젯이 평균 아유 세상에 어머지. 12cm인데 약간 특이한 포트네. 그죠? 약간 특이한 포트예요. 얘는 얼마냐 글쎄. 아유 진짜. 자 구독자님들 소개합니다. 이 아이 이름은 어머 만원 진짜야 만원이야? 어머 잘못 본 거 아니야? 이거? 아유 진짜 만원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아유 진짜. 이 아이 만원이야 만원. 자 플레임 만원. 진짜 어머 참 기가 막힙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가겠어요. 자 이 아이. 아유 세상에. 와 진짜. 제가 말했죠. 박스 때. 하루만 참으면 오늘 밤에 준비해서 내일 찍으면 좋으련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제가 이 사진을 여기 농사짓는 사장님이 다남님. 이 아이 어떻수? 농사지어서 이름 지어서 처음 추라 합니다. 아유 땡큐지. 왜케 줄라오. 그래 있는대로 다 줘봐. 플레임 가격 만원이야. 어머 나 진짜 이 가격이 맞나 다시 확인해야 쓰겄네. 이게 만원이 맞대요? 진짜? 어머 그려. 어머 두스는 헤아릴 수가 없이 그냥. 야는 또 철화가 풀리나가요. 짜자잔. 다섯 개 맞죠? 자 뒤로 돌아 봅니다. 세상에 무슨 철화인 듯한 군생이네. 그죠? 플레임이고 이런 거죠. 제가 수량이 이게 끝이에요. 더 없어요. 더 달라고 하시면 반칙이에요. 자 어머 세상에 또 총 나가는 플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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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끝내주죠. 만원 어머 플러리디티 만이천원 또 안 팔리게 생겼네. 아유 예민한데 가격이 이천원이 그죠? 자 제가 저기하게 생겼죠? 구독자님들 밤 잠 못자게 생겼죠? 왜? 이 아이를 보고 제가 꿈에서 나타날까봐 잠 못잘까봐 어쩔까 얘는 조금 아 조금 물을 먹었고 얘네는 이제 물을 먹여서 들 퍼졌네 근데 더 굳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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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그렇게 말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나는 잠깐만 이제 잠시 안구 힐링을 좀 하고 가시게요 아유 내가 맞아요 허리가 아프니까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구요 자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아유 아유 안나서요 어떻게 하면 낫는지 안나서요 한방치료도 하고 다 하는데 얘요 그 피치민트인데 구독자님들 물론 적심이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쁘고 종자로 하나하나 커팅해서 판매할 예정인 아인데 절대 주지 않는다고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신 종자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그냥 군생으로 팔아버려 피치민트 어머 진짜 지난 영상에서 그린그린 사과꽃 다 팔렸어요 세상에 얘요 군생이잖아요 피치민트 이런거죠 구독자님들이 야 이거 다 있냐 서로와서 야 이거 다 있냐 아니 왜 내거를 왜 그분한테 있냐고 물어봐 참 피치민트 괜찮죠 아유 참 진짜 대단히 멋지네 그렴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아까 제가 아 흑장미요 흑장미 어머 세상에 내가 말했죠 아유 박스로 간다고 하루만 참으면 될걸 아유 세상에 그걸 못 참고 박스로 가냐 이 아이 많이 저놈 괜찮네 큰 분에 심어가지고 참 기가 막혀요 포트는 9cm 시끄러워요? 소란스러워요? 그래요? 아유 그래야지 뭐 자 흑장미 교배종 12,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졸려서 나는 그냥 책장 넘겨요 아유 자지 뭘 그래 자 흑장미 교배종 12,000원 요런 아이를 사서 제가 굳혔어요 그랬더니 오래 굳히니까 자구도 자연적으로 나올 뿐만 아니고 아까 보셨죠? 문이 봐라 아유 나 진짜 다 입고 어쩌면 이러니 내가 이쁜 애기들을 영상을 안 찍고 집에 가서 잠을 자게 생겼냐고요 자 끝내주죠? 멋지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자 이렇게 끝내주는 아이들 영상 이어갑니다 네 이 아이요 흑진주 혹시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산목 이게 산목판으로 열판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파냐 안 파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요? 아유 굳힌 다음에 팔아야지 이렇게 해서 판매 제가 종잡보트인데 분갈이 해서 가을까지만 굳혀지잖아 이거 대단히 비싼 비싼 돈으로 팔아야 되는데 제가 요새 허리가 안 좋아서 분갈이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님께 어떻게 해요? 종자 가격 들어온 가격 50% 할인합니다 자 얼마에요? 12,000원짜리가 6,000원 포트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12,000원이 무슨 종잡보트냐 아이고 봐봐요 세상에 포트 봐봐 종잡보트여도 봐봐요 자 그리고 애기가 세상에 흑진주에요 흑진주 흑진주 제가 이 아이를 군생으로 만들 어유 금바 금금금금금 군생으로 만들어서 포트 최소한 15cm 포트에 식재해서 구독자님들께 큰 중품 정도로 소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겼잖아요 갑자기 많은 일을 못하니까 흑진주 12,000원짜리 6,000원에 몇 개요? 하나 둘 세 판만 팔으려고 해요 나머지는 종자로 두고 나도 비싸게 팔아야 돈도 남지 원가에 원가에 주면 돈이 남겄어요 택배비는 내가 물고 포장비도 내가 물고 우리 애기 아빠 오늘도 어디 상가집 가는데 나한테 왜 돈을 알바비 안 준다고 이유만 달고 자꾸 상가집 간다 누구 아들 결혼이다 그렇죠 진짜 흑진주 안 산 사람은 후회합니다 받으셔서 물론 구독자님 중에는 나는 장소가 협소해서 작게 키우겠다 그러면 고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 흑진주 아까 조금 전에 17cm 분해 있던 아이들 대단히 멋지잖아요 그렇게 크게 중품 정도로 만들려고 제가 했었던 아이예요 흑진주 12,000원짜리 6,000원 말은 빼고 그냥 돈에 얼마다 하고 넘어갔으면 좋으련마 그래요 그럼 다른 채널 보면 돼 수다 떠는 맛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면 수다가 싫어요 안 그래도 건너뛰기 하시면서 뭘 그래 그 다음에 이 아이 아 이 아이는 진짜 꼭 한번 여기를 갔다 가야 되겠어 황홀한 년꽃 6,000원이요 진짜 6,000원이 맞아요 자 황홀한 년꽃이 제가 자 갑니다 얼마나 큰 아가 이게 황홀 자자자 자 황홀한 년꽃 입니다 저희 집 앞에 가장 메인 모델이에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사 와서 분갈이 했는데 뿌리가 활짝이 안된 것 같아요 그쵸 물 반응이 덜하죠 자 이 아이가 황홀한 년꽃 얘도 황홀한 년꽃 제가 황홀한 년꽃은 정말 이 아이요 아이고 무겁잖아요 빨간 포트요 2,000원 아이고 내가 못살아 아주 자 6,000원입니다 구독자님들 물론 빨간 포트여서 농사짓는 포트인데 돈 바꿔볼까요 만원에 팔을까요 그렇다니까요 돈 바꿔서 그쵸 아이고 황홀한 년꽃 얼마요 6,000원 아까 말했잖아요 혹진주하고 두개 하셔도 12,000원이잖아요 보시라우 보시라우 참나 자 나름이죠 나름이죠 자 흑진주도 수량 딱 그 세 판만 할 거예요 더 이상은 제가 크게 키울 겁니다 황홀한 년꽃 더는 안 할 거예요 6,000원 아이고 세계에서 합식해요 그러시던가요 자 아이고 얘는 진짜 마음에 쏙 드네 그래 제가 황홀한 년꽃 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 이거 한번 눈 여겨 보시라우 이 아이들은 최소한 50% 할인이요 한 200% 정도 됩니다 제가 짝땡이 난거었어요 이 유비포르미도 제가 파주에서 영상 담을 때 이 정도면 거의 20만원 정도 했었어요 그때 2, 3년 전 2년 전 3년 전 밖에 안 돼요 지금 얼마요 만원 그리고 지금 이제 꽃대는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탈피만 남았어요 이 아이들이 탈피하면 최소한 그렇죠 한 개예요 두 개 이상 나오니까 아우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농사를 해보니까 내가 농사 지어서 출하하면 가격이 내려가니까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아주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똑같아 보여도 달라요 다르잖아 희한스라고 합니다 가격 만원인데 실제로 구독자님들 이 아이 이 아이 두 개 다 득템이에요 왜 제가 300% 500% 할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할인은 아니잖아요 시세가 내려왔지 그건 말은 정확히 해야지 물론 옛날에 그 가격이 무슨 할인이야 시세가 떨어진 거지 그죠 내가 그럼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지금 5억 됐다고 해서 내가 할인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현재 시세가 5억이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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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자 유비포름이 만원이고 희한스가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하셔도 제가 볼 때는 괜찮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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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갖고 아우 여기요 제가 여기요 갑니다 소인제금이고요 가격이 소인제금 가격은 만원입니다 어느 분이 만원인데 봉륜이 가장 좋은 아이로 보내달라. 물론 이 아이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는 보냈죠. 그러나 복륜이 아주 좋은 3반으로 들어있는 복륜은 실제로는 요정도 포트여도 가격은 3만원. 요기 전체가 요정도다 그러면 3, 4만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소인제금은 이런거죠. 아유 무지도 있는데 야 금이 어디야. 나는 무지 있어. 포트는 9cm 포트인데 그래도 복륜은 아니어도 이 정도는 금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돈의 값어치가 틀리지. 복륜은 이 정도 3만원 정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정도가 100% 된다고 그러면 복륜금이다 그래요. 소인제 복륜금 그 정도는 더 비싸다는 뜻이고 저는 이렇게 녹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디가 싸다 비싸다를 논할 수 없는게 상품의 값어치가 다육이는 틀려요. 저도 꽃꽂이를 해봤지만 장미가 똑같은 장미가 오늘 그런거죠. 며칠 전에 들어온 아이는 천원이고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는 만원이에요. 그러면 구독자님이 천원짜리를 사면서 싸다 그래요. 만원짜리를 사면서 비싸다 그래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육이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상태로 출하를 해서 구독자님한테 소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싸다 비싸다 할 수가 없어요. 상품이 천개를 수입해서 300개씩 나눠요. 그런데 최상품이 있고 최하품은 있는게 아니에요. 가격이 다른거죠. 내가 3만원 주고 살 수 있고 2만원 주고 살 수 있고 만원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만원을 최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3만원의 값어치만큼만 있지. 다육이 세상에 그러더라구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 없는 사람 있어요? 매니아? 맞아요? 라즈베리 하나씩만 키워보셔요. 그러면 3년만 지나면 어? 나 있어? 매니아들 사이에 꼭 가지고 싶은 아이가 라즈베리 아이스 그 다음에 이 핑크라이너 나는 아까 플로리디테 봤지요? 가는 12,000원 야는 만원인데 어디가 틀린지 사실 구분하기 어렵죠. 이름표 잊어버림이신 저한테 가끔 사진 보내갖고 이게 이름 뭐냐 그러면 몰라요. 핑크라이너 연봉금요? 제가 말했죠. 이 아이 입장 하나에 7만원 주고 사서 입고지에서 적심에서 자구를 늘린 아이 이 특징은 특징은 그 촌농이 내려놓은 듯하게 반질반질 하고 세상 멋스럽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만원과 2만원을 동시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모건뷰티 아직 꽃대가 없어요? 꽃대 있는 샘플이요? 어느 분 드렸어요? 자 모건뷰티 가격은 12,000원 군생입니다. 꽃대는 올라올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어 세상에 어머 여기까지 봤어요? 그려? 어머 고맙네 그려. 건너튀기는 적게 했죠? 햇살돌기마리아 삼심 아유 얘 사면 되잖아요. 이름표가 갑니다. 자 이런 이름표는 만든 사람이 돌기마리아 햇살 오리지널이라고 써있잖아요. 이 이름표가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저도 돌기마리아 일반 제가 늘린 것도 판매하지만 제가 늘린 거는 이름표가 없어요. 아 이런 이름표는 당연히 가지만 오리지널 이름표는 없어요. 자 이름표는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최초로 자야라고 만들었다. 그러면 자야 오리지널이라고 쓸 수는 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를 내가 오리지널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야 정말 어려워요. 다 여기 자 햇살돌기 그럼 시끄러워요? 그만해요? 그래요요. 햇살돌기마리아 그럼 오늘은 왜 그렇게 말이 많을까 햇살돌기마리아 그럼 6만원 아 컨디션이 좋은가요? 아니에요. 컨디션 안 좋을 때 말이 더 많아요. 아기가 잠투정할 때 더 울잖아요. 똑같아요. 몬딴이야 만원은 오늘 구독자님이 매장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응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 혼자 영상 찍고 노는 건 재밌는데 아 재미가 없냐는 건 아니고요. 쉽고 조금 더 어렵다는 뜻을 말해요. 몬딴 안올라고요? 아유 와봐 300평에 구경거리 좀 해야지. 그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300평 갖고 자랑을 해. 우리 집은 1000평인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1000평에 판매매대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1000평에 저는 판매 저는 300평에 판매매대가 70개 그 양반은 1000평에 판매매대 6개 10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개가 많아요. 70개가 많아요. 그리고 키핑장이요? 들어가면 안됩니다. 또 목표말이 써있죠? 그어봐요. 그어봐요. 내 말이 맞죠? 자 수영군생 어머 세상에 어느 분이 수영군생 12,000원 맞아? 진짜 12,000원 12cm 정도 되는데요. 조금 작은 아이도 있고 큰 아이도 있습니다. 천우협변경 구독자님들 본 사람은 안 사시면 후회하세요. 안 사시면 후회하세요. 만원이요? 왜냐하면 제가 천우협변경이 여기 이 아이 10만원에 팔아 천우협변경 왜냐하면 천우협변경이 옛날 종잔데 옛날 다육인데 요새 농사짓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천우협변경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북해 이 아이 자 북해요 이 아이 적신받 아유 이쁘다 구독자님들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붉게 물든 아이 삥쿠삥쿠한 아이는 이쁘고 녹색녹색은 흥이에요. 아유 독색도 싱그럽고 좋잖아요. 북해 자 만원이고 적심 그러시면 제가 적심에서 이렇게 자구를 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머 여기 이거 하나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 아이가 사랑과 전쟁인데 구독자님들 이 사랑과 전쟁도 블록 블랙 라인 중에서 기가 다 막힙니다. 가격 만원이에요. 어머 만원이 비싸요? 아니 다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자 사랑과 전쟁 가격은 만원입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끝내줘요. 자 고지로 키웠고 출하 후에도 최소한 3,4개월 이상 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출하하는 아이 크기 저도 압니다. 출하하는 크기는 저희도 농장에 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출하하는 크기를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매대에서 묵혀서 구독자님께 배송을 합니다. 나는 오 얼마에요? 자 제가 이렇게 입장 하나에서 2도 나오죠? 3도 나오죠? 혹은 하나가 나오기도 합니다. 입꼬지 합니다. 적심에서 아가야 난 받지 않습니다. 입꼬지만으로도 충분히 충당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군생이 됩니다. 그리고 맞아요. 얼굴이 틀리잖아요. 나는 러블리로즈 외두짜리로 10개 달라 그러면 3만원인거에요. 하나에 3천원 그리고 나는 군생으로 군생으로 12달라 그러면 2만원인겁니다. 두당 가격이 다릅니다. 얘는 엄마 몸 하나에서 셋이서 잘하는거고 얘는 엄마 몸 하나에서 나는 나 홀로 잘하기 때문에 예쁘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는 종자포트에요. 쪼꼬미포트 저희가 7개 2만 5천원에 판매하는 쪼꼬미 시리즈에도 러블리로즈 식재되어 있고 수제분 6번에도 러블리로즈 식재되어 있고 수제분 8번에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께 소개해드리고 입장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서 모아모아서 어느 순간 또 제가 이렇게 흙에다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자생을 하게 되는거죠. 러블리로즈 멋있죠? 자 한 번 더 서인경분 요 근간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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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서인경분 약간의 꽃다발 같은 그런 화분에 이렇게 식재해서 배송 원하시면 배송해드립니다. 자 떼창은 들어봤어요? 떼창은 들어봤어도 떼밭은 또 내가 단암 때문에 또 처음 봐 자 러블리로즈 떼밭 어때요? 농사질만 하죠? 그런게 내가 네 장환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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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 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배양토는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둥 양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 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읍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맨날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이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 가 가장 좋아 산야초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하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배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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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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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0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보를 복토로 씁니다.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 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 해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 제 먹고 칼슘 칼슘 제맛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 이에요.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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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지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